첫번째, 뜻까뭐이 띄워 너이 띄웅 띄웅, 띄웅 뭐예요? 올바른 맞는 거예요 모든 아내가 말한 것은 다 맞다고 틀린 거 없어요? 맞다고요? 다 온다요 2번 2 내 우워 사이, 지샘 나이 띄워 만약에 아내 틀리면 다시 1번 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아마 베트남 직원 얘기해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띄웅, 뜻까뭐 띄웅, 띄웅, 띄웅 모든 것 안에 말한 것은 다 맞다고 다 맞다고요 다 맞다고요 내 우는 만약에 만약에 아내가 틀린다면 여기 사이는 틀려요 사이는 틀린다 우리 이거죠 룸사이에요 룸는 맞다 사이는 틀린다 띄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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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웅 세계가 틀린다 여기 샘에요 샘는 보다 라이는 다시 뉴 모던 인번 인번 다시 보세요 더이상은 없어요 이거만 직회면 가족 진짜 행복해요 덜론도 없고 싸우는건 없어요 주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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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다오면 주언 왜냐면 아내가 이야기하면 또 길만하고 계속 토론을 길게 부르디니구요 결국 또 아내 맞다워요 토론할 필요 없어요 결국 또 작군이니 아내가 굉장하잖아요 뭐 어디서? 굉장한 필요 없구요 자 되었죠? 언언이 배우는가 행복 한 비법 하적화합 한 비법